이렇게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테라헤르츠라는 파가 쏘이 주면은 괜찮고 자기들이 계속 개발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지겠나 해가지고 한 결과 우주인들이 이제 비행을 하고 오면은 3개월, 6개월 동안 이런 암 치료하듯이 이 길을 도움을 통과해야지 몸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때 이제 테라헤르츠 파를 쏘아 준거죠. 그런데 테라헤르츠를 쏘니까 모든 장기들이 원상태되고 특히 심혈관계, 피의 쪽에 있는 게 개선되고 그 다음에 지구력도 생기고 또 뭐 정신적인 병도 고치고 그런 걸 알아서 그러면 굳이 우주인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축소시켜서 우리에 있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구인이죠. 이게 우주인이고 지구인도 똑같이 해보자 했더만은 개발한 것이 이제 축소판이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지구 자기장 파하고 비파장하고 어신 땅 맨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기장이 중요하다. 예예예. 지구 자기장하고 빛이 에너지면 최고랑 땅. 땅에 에너지도 있고 땅에 자기장이 있고 땅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하냐면 1조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손을 탁 잘못되면 못이 탁 튀는 게 뭐냐면 파장이 깨지는 걸 느껴집니다. 손대면 딱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느끼려는 게 아니고 닦다가 내가 손을 탁 만지면 캐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탁 만지면 탁 튑니다. 그게 따끔하고 왜 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엄청 세다는 걸 느끼죠. 1초에 1조개로 움직이니까. 지금 여기 기계는 서예인 기계에요. 서예인 기계인데 여기 동양인들 보이죠. 동양인들 보이죠. 이분이 여기 기술을 여러 사람까지. 일본 사람. 왕리 과학원에서 2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리 과학원에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과학원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특수 기술이 나온 거죠. 여기는 지금 스웨덴 기계이고 스웨덴에서 모든 걸 말레이시아 나라에서 다 샀어요. 어마어마한 동양인들. 말레이시아에 다 샀어요. 근데 친구 사먹다가 쓸만한 현지인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거 올리라이프라면 얼마는 알지요. 얼마야. 올리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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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리라이프. 이름. 회사 이름이고.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 이게 올리라이프 내부에 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짜가리 가짜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올리라이프 치 볼게요. 이게 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많이 파랗는데 이게 지금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올리라이프 하면은 무슨 물건이 나오냐면은 이게. 짝퉁이? 짝퉁이. 지금 여기 보면 올리라이프 마크가 없습니다. 94만원 7천원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마크는 왜 짝퉁이 못만들어? 그러니까 못만들어. 예. 못만드는가 봐요. 지금 가품은 뭐인가 틀린 거로 만들어야 법에 제 쪽에 안 나가니까. 75만원. 우리가 가방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친구.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안 팔아요. 여기는 커피 한 잔에서 들을 수 좀 몰라요. 예. 그래서 75만원도 있고 65만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통관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끼리 말하면은 하나의 사업자등록 번호처럼 내가 등록할 수 있으려면은 또 지금 하나로 160. 이제 카드로는 170을 해야지 등록이 되는 동시에 물건도 가져오고 물건은 나중에 안 가져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 이게 지금 PMF란 지구자기장인데 이 두뇌의 뇌세포 이런 것들이 작동한답니다. 이게 지금 골적치료, 관절염, 연골재생까지 적용이 된답니다. 연골이 잘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소장님. 여기 마산이지예? 마산이 있어요. 창원. 여기 여기가 주소 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예. 사진 입증. 이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홍장사인. 사진 입증이요? 네.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장입니다. 일조계를 하면서 인체에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암을 진단하는데 기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MIT에서 선정한 10대의 신기소가 폐렬해졌죠. 그 다음 2005년에 일본 정부가 10대 공간 기술로 수정되었고, 2015년에 중국 488차 과학사항회의에서 질병이나 증진 과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체 파전하고 테라 파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테라 헤르츠 파서 기계를 만든 것은 최신화입니다. 헤르츠요? 네. 물이 크기로도 다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63.6캠트라. 지금 여기 30분 하는 2시간 운동하고, 뜸을 10회, 보안 20회, 마사지 30회, 훈육 1시간, 피부 습, 스켈핀 60회. 운동할 필요 없나? 네. 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도 운동해요. 그래도 운동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중, 장단주라. 장단주라. 아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히 하고 나면, 나도 안 나가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뼈를 따뜻하게 해서 뼈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약 한 17분씩. 이게 저도 눈 맞춰서 좋아졌고, 우리 아저씨도 고쳐줍니다. 아이고, 고쳐줄다고 봐서. 개선이 아니고, 아예 안 아파요. 이게 아프죠? 아프죠? 몇 번 하고 나면? 아니 지금, 지금 괜찮은데, 밤 작은 눈이 딱 요리되어가지고, 요새 요리되어가지고, 요구만, 요구만. 요구만, 요구만. 예. 주 좌우기 때문에, 제가 이 손만 앞에. 요구만? 예. 그래서 좌우나면, 사인 입으세요. 손가락 틀리지. 여기가 삐져나왔죠. 손가락 요리되어 한동안 안 펴져요. 그래서 사실 좀 낮에는 펴져요. 여기 이제 축 펴져요. 네. 신경. 보니 휘둘러집니다. 이 부분을 자야되나. 예. 알여도 되지. 그거יר아. 심장 하 processo. 알아서 다 알아서. 머리도 굉장히 아파지. 예. 지금 잠을 못자고, 잠을 깊이 깊이 좀 깊이셔. 예? 수용. 예? 저 후동차는 알게되지. 예. 만초신경을 단게. 구스탄마트, 보니깐 반대편에 커피숍 4천원 가면 간단하게. 너랑 구멍 타자. 말로, 이거만 써. 네, 채워줘. 구멍 타자 봐주시고요. 8원도 9타 마트. 저기 사진 찍자. 그거 보내주면 되는데. 내가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하루에 2분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5시간 뒤에. 왜냐하면 사장님 30분이 10시간으로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기 전에 하면 됩니다. 네, 네. 자기 전에 한 자. 아침에 나서 하고. 네, 아침에 하고. 이거 보낼까에 주소를. 네, 네. 잠깐만요. 보내드리고. 사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요거. 요거 보내줄게요. 전달하게. 내가 사진 찍어 학대가 됐더라도 만든 거예요. 음. 정확하시네. 똑부리찌개지. 어디 찾아온다고 하면 맨날 못하고 전화하다가. 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 번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적혈부인데. 나중에는 적혈부 이렇게 뜬기져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근데 요거를 하고 나면 똥글똥글에 흘리죠. 여기. 여기. 여기 흘리죠. 주기장. 지구자기장파와 비파장과 오싱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 내가 다른 의료기를 팔아봤는데. 뭐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체험시키고 있는데 좀 그런데. 요거를 하지. 하지 증명이. 수술한 건 내 측면에서 가져가야 돼. 네. 좋습니다. 요기는 원수기 때문에. 먼저 가가지고. 사회복지교육재단이 다 있는데 노인요양병원에 있어. 할머니 하나가. 화질정립이 바로 몇 번 하고 수술 안 돼도 되고 만약에 수술하면 내가 돈 다 물리줘도 된다 할 정도로 자신있어요. 요거는 지금 말레이시아나 태국 쪽에서 체험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회사는 2년 곧 3년 되는데 매출이 지금 암의 일을 이기고 있습니다. 단품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년 됐고 저는 2달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작년 10년. 회사 시장 2년. 말레이시아 본사 있겠지 않겠지? 네. 그런데 세상에 매출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 사는 것 같아? 네. 제가 약간 또 지금 것 같아요. 미친같이 미친.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랍, 아랍. 독화산 같기도 하고. 예예. 우리 친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아, 늘 그러네. 일본인이구나. 이야, 내가, 내가 쳐. 사장님이 보더만 저보고 피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집니다. 희한하게. 혓바닥을 검사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 어디예요? 혓바닥. 응. 혓바닥, 이런 혓바닥 어디 있나? 지금 사장님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태? 예예. 사장 백태 많은데? 여기 여기 백태 말고. 백태 말고. 파랗게. 혓바닥을 부겨면. 백태. 너로 이렇게 흐면 이렇게. 근데 이게 사장님은 그래도 약간 투명한데 많이 좋으시네요. 굉장히 깨끗해. 이 살, 이 색은 안 나오는데 사장님은 깨끗하시네요. 물이 좋으신가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30kg까지. 30kg까지. 예. 그리고 얼굴도 완전 바뀌고 일부는 머리만 좋죠. 이제 이런 분이 이런 머리가 좋죠. 신기해. 이프에프 때 이런 거 사진이 많다는데. 예. 많은데 본인들이. 우리는 이게 설명도 잘 안 해요. 그냥 체험하라고. 어떤지 놈을 알아서 해요. 몸이 좋아지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고혈압 당뇨는 있잖아요. 아예 그 척증기를 갖고 오랍니다. 자신 있으니까. 고혈압 재는 거 당뇨 재는 길을 직접 가지고 오랍니다. 대구에 제가 내일. 그걸 왜 가져오래요? 이 변화가 오니까. 그만큼 자신. 당장. 얼마 안 하고 더. 자기 등속을 아니까. 예. 예. 이게 다 낮아지고. 당치. 예. 당혈압이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근데 당뇨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제가 내일 대구에 가는데. 대구에는 이 체험방을 무료로 그 거리가 있어요. 로드가 있는데. 하루에 700명이 나옵니다. 그리 많이 깔아났어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어요. 700대를 깔아났어요? 700은 아닌데 한 5,60대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700명을. 정서자가 오는 게. 그리 와서 한 번 체험하려면. 2시간에서 한 40분. 어떤 데는 한 시간 반. 그럼 5,60대를 본사에서 지어내겠나? 아니요. 우리 같은 전화 사업자가. 사업자가 각자들 자기들이 깔아놨는데. 자기가 갖다 놨는데. 갈 게 있고. 원래 거기에. 우리의 지금. 2개 사면 하나는 집 쓰고 하나는. 거기에 갖다 놨죠. 그리고 그쪽으로 손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대구에 한 번 가보시면. 아 이게 거름한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앉아있던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해서. 그냥 나갑니다. 매출이 그냥 나간다니까. 네트워크이고 다닥이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사가는 그런 조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남아시아, 대만, 카제스터, 아프리카에서 보면. 젊은인들이 많이 앉아있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얘네들은 물이 안 좋아요. 스키물이거든요. 스키질이잖아요. 아프리카가 8나라 갔다 오는데. 와 대단하시네. 전체 41개국. 거기 꼽입시다. 이 아프리카이들 앉아있는데. 아프리카가 지금 한국에 온다. 네 그게. 금강성과에 있는 놈이. 근데 여기는. 여기가 지금 우리 돈은 160인데. 여기는 비싸요. 대만, 카제스터는 벌써 우리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CEO인데 온다 하잖아. 응. 알겠어. 좀 세게? 좀 세게? 사람이 서서 가세요. 서서, 서서. 봐라. OK, I need to beat you for me. 베스트 페이스 for mutual cooperation. 방금 친하게 서. 서로 마주 보고 갈 수 있게 방문하고 싶다. 대구, 대구 모시고. 그러면 바로. 아프리카요? 아니. 아프리카이. 오심에 좋아. 금강성까지. 그러니까 정하로 잘한 미팅 생겨 주십시오. 체험시키셔서. 내가 말하는 거는 사장님이 동으로 돌려주십시오. 통염덩이 둔. 정의덩이. 근데 얘들은. 피부가 싹 다져서. 몇 번 하고. 그래서. 통염덩이가 뭐 희지진 않겠죠? 아니 여기는 스키. 동남아시아는 물이 안 좋잖아요. 이빨도 안 좋죠. 그럼 그건 좋아지? 기본 피부 껑덩이는 향이 안 되지. 아니지. 그 대신 얘네도 혈체육관은 좋지 테라헤르처파는 혈균 촉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을 완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포와 세포의 간입 조짐이 두드러지고 세관과 신경 압박을 경감하게 돼서 이렇게 해픈거에요. 확 낫는게 아니고 그리고 상승을 하고 디톡스 역할을 하는데 여기 테라헤르처파를 쏘인 귤을 한 3개월동안 낫으면 안썩어요. 근데 요거는 썩없어요. 요거요? 내가 지금 시험했는데 사과를 하나 붙이고 안 붙인거 안 붙이면 뭐 1개월 안되가지고 물이 지친거 시커멩 탔는데 8개월대도 안썩어. 내가 실험했다고 요거는 육각, 아 저, 저 엔헤패 이게 빛에너지거든. 이것도 빛이 있는 그렇죠. 똑같은 물 그리고 지금 FDA, ISO, SJS 이런 모든 인정서가 다 있고 지금 186개 특허를 말레이시아에서 다룰고 있습니다. 못따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짝투네. 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직접 하기로 했어요. 아 이제 마케팅 설명해 드릴께요. 마케팅이 뭐냐면 이거는 너무 좋으신거에요. 잠깐만요. 다시 보세요. 네. 저 뭐냐든가 어떻게 저쪽을 먼저 했는데 저거 저 그 사이에는 말만 맡아서 학부를 잘 못따로 주고 네. 아니요. 그거 딱 자료를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내줍니다. 말 대하야돼, 저 사람. 네. 아니 아프리카 스탯가만 아저씨가 온데 근데 뭐 건강성도 뭐 개발하고 이런 분이래 그래서 그분을 내한테 같이 만나서 설명하니까 동시 통일을 해주신데 그분이 영어도 잘하신다. 아이고 영어가 무차 오는거 다 알고 싶어. 그래. 대단합니다. 대구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딱 기곤하고 내일 제가 4시까지 도착하는데 진주에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있나요? 차가 있으면 같이 차가 있으면 같이 가면 안될까? 네. 내일 이 분입니다. 진주에서. 예. 박사님하고 내일 2시에 가구를 하는데 차가 두 대가 준비되나요? 어? 어? 아프리카 안 말고 응? 네. 예예. 아프리카 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예예. 그럼 사장님도 하고 우리 3시로 하면 되겠네. 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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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도 지금 일본분들 합니다. 그렇지요. 빠릅니다. 지금 10대국에 예. 똑같은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10대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똑같이 똑같은 원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원석 예예. 저기 여기 요 아이디거든요. 저거거든요. 제가 저거를 자랑하는게 요 아이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등록하시면 요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아저씨하고 내가 하고 부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이곳에 한숨이 맞죠? 이거 부부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투숙하되었거든요. 부부는 다른게 몇달 됐어요?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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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3500? 아니요. 제가 몇명만 두사랍밖에 소개 안했는데 자기도 뭐 6개 까지 여기 저거 여기 소실적 대실적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부산에서 지금 400 350 장홈 마산이 177 네. 두달 뭐냐 4500 25 25 30 네. 부산이 대실적인데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수당이 거짓말을 못해요. 저기가 지금 2370 달러 있고 또 보너스도 176 달러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받은게 19,000 달러 그다음에 6,180 달러 이게 쓰기 다입니다. 이거는 뺏어 돌리고 그렇게 합격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해가지고 저 시구가 있고 저는 지금 투스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투스타 두달만이 투스터되는 비 너무 좀 빠른 부분이에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3,000 세첸 5월 유지비가 없습니다. 여기에